오늘은 씨너머루 쿠키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방금 전에 뜯었는데 이런 모양이 있더라구요 근데 저는요 꺼꺼꺼풀이 이만큼 들어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한번 이거 앞에 벨비 보이시나요? 벨비 한번 해보고 이거 돈까스나 뭐 그 스테이크 한번 해볼거에요 한번 해봤는데 스테이크가 짤리기도 하더라구요 이것도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건 뭐에요 이거 빵 식빵 이거 귀여운거 같아요 짤리도 한번 만들어봤어요 잘 안보이죠 정말 맛있겠네요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만드는 재료 한번 보여야돼 아빠 이제 여기로 와 자 좀 치울게 아빠 이쪽에서 할게 너무 어지럽혀요 한번 해볼게요 여기로 할거거든 자 먼저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ajcie 자 점점 계란 다미 다 다시 다 저희 가볼도 이제 다른것도 만들어볼게요 안녕!